부터 보겠습니다. 자격취소 행정처분 행정벌 합해서 4문제 나옵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3년에 3천만원 1년에 천만원 500만원 이야기가 드리고 700만원 이야기가 드리고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4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거 전부 합해서 10점 이상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취소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격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 2번은 5년이 아니라 자격취소되면 3년 경과되지 않으면 공유계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에 의해 해당된다. 맞습니다. 소속 공유계사가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정지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면 자격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취소사유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죠.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54번에 54번에 동그라미 반납이 4번에 있죠. 5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5일 이내 반납이 아니라 7일 이내 반납입니다. 7일 이내 반납.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에 7일도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7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숫자 3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기역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은 휴업은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해야 되죠. 휴업 간판 철거. 휴업 업무정리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왜 휴업 업무정리는 길어야 6개월이죠. 그래서 휴업 업무정리는 간판 철거하지 않고 간판 철거하는 게 폐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세 가지죠. 그래서 기역 리언은 틀렸고 디것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것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언은 맞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무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미험에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역하고 리얼 두 개입니다. 기역 리얼 두 개가 맞습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안 된다. 22번의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X입니다. 시험에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나왔으면 그걸 답으로 하지 마세요. 일단 확실하게 모르면 답이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이때까지 서른 번 시험 출제돼 가지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고요. 2번은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안됩니다. 뜻다방 설치하면 안됩니다.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재벌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혁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요. 만약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 보존을 두어야 한다. 중개 보존은 몇 명을 두든 안두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직원 두든 안두든 상관없습니다. 자유입니다. 100명을 두든 한명도 안두든 자 만약에 4번 개혁공개사가 아닌 자는 1년에 천만 원이고 개혁공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3번의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는 안됩니다. 예치 명의자 16번에 있나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보면 개공은 신체보전 해가지고 예치 명의자 7명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모두 X로 출제됐습니다. 24번의 4번이 답입니다. 이거 계약금 등의 예치금고제도 그 1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맨 밑에 계약금 등도 하나 적어놓으라고 했죠?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 X 24번의 4번이 답이고요 2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모든 개업 공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중개인은 안 되죠 중개인은 한 번 폐업하면 영원히 중개인으로 다시 등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진정으로 진정한 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개업 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이게 판례가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임대인 임찬이라고 하면서 도장만 이대로 써주고 명판 개업 공개사 명판 직인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대서류 10만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새마을금고인가 어디 대출 받아 먹었다고 전세자금 대출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개업 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개업 공개사가 이거 매수임 임대인 임찬이 맞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해 줬다 그럼 개업 공개사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인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인했으면 써주지 그냥 대서만 해주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 주고가지고 실제 임대인 임찬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업에서 조심해야 돼 그냥 이대로 써주세요 10만원 드릴 테니까 그러려면 다 본인이 맞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신문증 보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갈 거예요 그냥 아니면 법정보수 다 주고 하든지 정상적으로 하든지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아요 처음에 오는 사람 거의 사기꾼이 99% 물론 내가 계약했다가 2년 지나서 재계약하는 건 그렇게 해줘도 되죠 10만원 받고 해줄 수도 있고 5만원 받고 해줄 수도 있고 그거는 관행이 한 10만원 정도 받아요 지금 현재 그건 법에 정해진 건 법적으로는 또 중계부서 다 받아도 되죠 연장계약서 써주더라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는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다 받는다고 하면 그럼 우리끼리 학계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임대인 임차인 어차피 자기들끼리 그냥 조금만 더 주면 그냥 계약공개사 명판 찍는 게 안전하니까 그 계약공개사 도장을 받는 건 보험료나 위험보험료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그 도장을 받는다는 건 계약공개사 명판을 찍는다는 건 명판이 뭐냐면 누구누구 계약공개사 해가지고 그 집단의 도장 맨 밑에 그게 명판이라고 불러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5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무를 적절히 교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1번에 보면 공인융계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죠 1번에 그래서 25번의 답 1번입니다 26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업무 정지받을 당시 계약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기간 중인 경우 답이 4번입니다 가령 2019년 9월 9일 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9월 9일 날 위반 행위를 했는데 10월 9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갑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은 위반하자마자 우리 살인하자마자 바로 사형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범인이 잡혀야 되죠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를 위반해도 안 잡히면 처분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때 잘못한 거 가지고 9월에 잘못한 거 가지고 11월에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죠 1년 있다 업무 정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적발돼가지고 그러면 이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때에는 갑이라는 임원은 근무를 했는데 위반 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죠 이런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라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당시 이렇게 해서 x라고요 그 위반 항의 행위할 때 근무를 했어야 된다고요 답이 그래서 4번이다 27번입니다 27번 개설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 개혁 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설치할 건물에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임차권을 확보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5번 개혁 공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취소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취소 안 해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뭐냐면 사망 해산의 경우는 사망하면 등록 취소 안 해도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27번에 4번입니다 당연히 실효,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해야 효력이 상실된다 28번 기역은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적립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24번에 보면은 2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2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죠 토지 안 된다고 돼 있죠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중요합니다 법인의 겸업지안 6가지 니은 법인이 아닌 개업 공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어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즉 중개 보수 0.9% 초과해서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에 관한 상담은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인이 겸업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옵니다 오 맞습니다 디것은 개업 공개사가 중개 보존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를 연결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층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입니다 지체 없이 아니라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8번에 답 1번입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고요 1번에 보니까 가정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신고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절거해야 된다 6월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1년 이내에 절거해야 되고 절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해요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는 더 문제 싸이 돼 있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범위를 줄여야 돼 자꾸 줄여서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평균 시험에 80% 이상 출제되는 것만 해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싸이 돼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것만 해도 80점은 받는다고요 모든 감옥이 다 80% 이상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80% 이상 특히 등기법 90% 이상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등기법 이런 거 문제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출제하러 들어간 사람이 기출문제 보고 거기에서 응용한다고요 지적법은 기출문제 반영률이 조금 더 낮아요 왜 지적법이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만 다 풀 수 있으면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너무 어려운 것만 보지는 마시라고요 3번 평장의 경우에는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규직은 인정된다 평장 암장은 인정 안 된다 유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장되어 있잖아요 유골 죽은 사람의 뼈 가루를 유골이라고 하죠 뼈를 유골 죽은 사람 뼈가 유골입니다 인정 안 됩니다 평장 암장은 동분이 있어야 됩니다 관서법상 공시방법은 갖춰야 됩니다 4번은 가족 종중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5번이 뭐냐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은 분묘규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0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본인만 본인 휴대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대리인 안 됩니다 모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대리인이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전자계약 단점은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다 했는데 없다라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우려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의했더니만 다른 학원에서 인터넷 거래의 가장 큰 단점이 정보유출 우려인데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그 구체적으로 없는 이유는 설명 못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출 우려가 있다 이러면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 아무도 안 하겠죠 시험에 나오면 없다고 해야 돼 어쨌든 뭐 자꾸 그렇게 하니까 또 저보고 해킹 해가지고 은행도 사고 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답 못해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그 홈페이지에 안전하다 편리하다 또 이게 보니까 편리하다 이렇게 3번 불편하다 해서 X예요 편리하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71급 드신 분이 난 불편해서 전자계약서 못 적겠던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적을 때는 시스템에 적응할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해보면 쉬워요 우리 스마트폰 처음에 했을 때 어렵죠 해보면 쉬운 거하고 똑같아요 시험에 나오면 안전하고 편리하다 그래서 2번 3번 틀렸다 4번 중계보수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물론 개업공개사가 카드 가맹증 가입을 했을 경우입니다 가맹증 가입 안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가맹증 가입하고 카드를 현금하고 차별하면 여신검용법 위반으로 처벌받죠 5번 전자계약을 한 경우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되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러나 등기 신청은 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 수수료를 30% 할인해 줍니다 전자계약서 적으면 업무 제휴된 법무법인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은 매수인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 수수료를 할인해 줍니다 가장 큰 특징이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들이 직접 전화해 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30번의 답이 1번이고요 31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 감유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인수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31번에 답이 4번인데 경매가 어렵습니다 경매는 기출됐던 문제 위주로 봐야 됩니다 이 권리 분석이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소재되는 권리가 있고요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게 있습니다 소재 삭제되는 거 무조건 삭제되는 게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압류 압류 이거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아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라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물론 예고등기라는 것도 인수되는데 예고등기는 등기법에서 없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예고등기가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만약 있다면 예고등기도 종정규정에 의해서 인수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이거는 희박하고요 자 무조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하고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된 권리 뺀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경매에서는 선순위 단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은 말소되죠 그러나 최선순위인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인수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라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다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다 못 받으면 후순위는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무인여 경매가 되니까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가 되니까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당 받기 때문에 말소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임차권은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면 그래서 4번입니다 전세권자라도 배당 요구하면 인수하는 게 아니라 말소됩니다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32번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되죠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1번에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도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죠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게 거래계약서인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32번에 답 2번이고요 3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게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3개월이 46번에 46번이 아니고 3개월이 43번에 43번에 동그라미 10번 11번에 있죠 위탁경영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것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 개혁공개사가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이 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다방 다방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인쇄소가 있습니다 인쇄소 다방하고 주택하고 같이 쓰면 전부 다방입니다 다방의 면적이 70%고 판례가 있다고요 70%고 주택의 면적이 30%인 경우 이것은 전부 다방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죠 전부 다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인쇄소가 60% 정도 되고요 슈퍼면적이 60% 정도 되고 주택의 면적이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주택도 상당하고 이 주택이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그래서 결론만 알면 됩니다 슈퍼 인쇄소 나오면 주택으로 인정되고요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전부 다방이고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가 주택 이외로 사용되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 되었더라도 엑서주택의 점유율을 상실하면 어른 대학력을 잃는다 틀렸죠 등기가 되었다면 점유율을 상실해도 대학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든 합의에 의한 설정 등기든 등기를 하면 대학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했다면 계속 존속되죠 등기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고 자기보다 후순이 걸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리 엑서주택에 대한 대학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했는데 대학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한 다음 날 생기지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없고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학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대학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어리 대학력을 취득한 후 엑서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다음에 어리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정금 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어리 대학력을 취득하고 매도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다음에 어리 대학력을 취득한 후 엑서주택이 누구에게서 병으로 매도됐어요 갑이 있고 어리 있는데 이게 임대인 갑이 임대인이고 어리 임차인이죠 어리 임차인이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아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는 어리 대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리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정금 반환채무는 소멸한다는데 병은 내줘야 돼요 병이 만약에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정은 임차인한테 돈 내줄 의무는 없겠죠 다른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학력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병이 소유권 취득할 때까지는 대학력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돈은 내줘야 돼요 돈은 내줘야 돼요 채권 관계는 있잖아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거 제가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5번 어리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얼 사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죠 기출문제라고 이게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기출문제 3번의 5번이 답이고요 35번입니다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서식은 확인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다 1위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위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죠 2번 소속 공개사가 당의 중행위를 한 경우 계획 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3번 매매의 경우 치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 서식 공통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게 우리 서브노트 103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적어놨죠 104페이지 10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대권 금세 실수 이 6개가 공통적 기재상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치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거래가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계보수 산출 내역 이것은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상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서브노트 104페이지 맨 위에 있죠 103페이지 104페이지 이거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해서 서브노트 요약지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했는데 비선호시설은 서브노트 103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토지하고 주거용만 기재하죠 비주거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5번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입지 조건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보면 입지 조건이 입지 조건이 동그라미 4번이잖아요 동그라미 4번 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도대주 교판이 뭔지는 104페이지 서브노트 메뉴에 적어놨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1번이 아니라 3번이죠 3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부동산거래신고서 서식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 서명 또는 날인지 서명 및 날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수신청대리에서는 기출문제입니다 1회는 기출문제 위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서명 및이 아니라 또는이고요 4번에 확인설명서에도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했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5번에 부동산거래신고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따라서 답 3번입니다 37번 틀린 것은 했는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효력은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결정기는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 3번이 시험에 최고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기출문제 경매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각 허각일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요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4번이 답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이게 37번에 3번 4번이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는 56번에 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가격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즉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재매각은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죠 깎아줍니다 그래서 37번의 답 4번입니다 38번 중계보수 계산하는 것이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Y씨의 중계사무소를 둔 개혁공개사 A의 중계로 매도인 값과 매수인 얼간의 X주택을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얼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는 얼마인가 값과 얼을 중계했습니다 A 개혁공개사가 매매 중계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중계보수가 얼마라고 되어있어요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갑이 A가 갑과 얼을 중계하고요 또 이 얼 매수인이 사가지고 갑한테 세를 낳았으면 200만 원밖에 못 받을 텐데 누구한테 병한테 세놨잖아요 병한테 세놨는데 이게 중계보수가 얼마라고 되어있어요 9천만 원 중계보수가 몇 프로에요 0.4 4936 36만 원인데 한도가 얼마라고 되어있어요 30만 원이죠 그러면 A는 병으로부터 30만 원 얼로부터 230만 원 갑으로부터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갑을 병한테 받는 거 다 합하면 얼마에요 얼한테 230만 원 얼한테 230만 원 병한테 30만 원 갑한테 200만 원 합하면 460만 원이죠 총 받는 거 다 합하면 지금 얼한테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걸 기출 문제에서 조금 응용했어요 이게 치지가 뭐냐면 동일한 중계 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리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근데 이거는 동일 동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병한테 세를 났으니까 30만 원 또 받아도 된다 한도에게 30만 원이니까 4구 36 36만 원인데 3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합하면 230만 원 받을 수 있다 얼한테 A가 즉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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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200만 원이 아니고 230만 원이라고요 답이 폭이 200만 원 있죠 39번도 이게 옛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 문제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선매죠 선매 선매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선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매 선매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죠 1번이 정답입니다 39번에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기역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병이 누구예요 병이 을 소유 근무를 임대차 기업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병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임차인니까 주장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병이 2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3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기 3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번에 보면 2기와 3기 3개씩 있습니다 3기는 모두 다 상가금림 대차 법법과 관련되는 거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번 맨 밑에 있다 그 다음에 디것에 서울에서는 환산보정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해 줘야 되는 것 대학력 인정해 줘야 되는 것 표준 상가금림 대차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권장할 수 있는 것은 적용된다 환산보정금을 초과하더라도 디건 맞고요 리얼 서울특별시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몇 밑에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X죠 환산보정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요 환산보정금이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이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리는데 1년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고 시세만큼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2개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림 지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